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이 대전 충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투표는 대입원 1,400여 명의 현장 투표와 앞서 이틀간 진행된 ARS 투표 결과, 지난 22일 현장 투표 결과 등이 합산돼 발표됐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 경선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47.8%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호남 경선에 이어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36.7%로 다음을 이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15.3%, 최성 고양시장 0.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은 오는 31일 부산에서 영남권 순회 투표가 진행되며 다음 달 3일 수도권과 강원 순회 투표가 실시될 계획입니다.